강유림이 믿습니다. 노로패스 안쪽 박현지가 마무리. 멋있는 플레이 나왔습니다. 이번 공격까지 성공시킨다면 분위기가 확실히 극동대학교고요. 안쪽 박현지. 박현지 선수가 자리를 잘 잡았네요. 오버헤드 패스 박현지. 포스플레이 돌아섰습니다. 오른손 떨어졌습니다. 지금 서진 선수가 발이 좀 늦었어요.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얻어내요. 그러면서 요번째 버전곤은 로 Kirk이의 증명 중입니다. 안쪽 박현지 선수는 도착을 이용하셔야합니다. 오준보이